Q. 정우수의 이름은? Q. 정우수의 이름은? 둘 셋! 안녕하세요 조우수입니다 아... 안 되고 괜찮은데 잘 알아본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러즈입니다! 지금 공항이 이제 또 제 캐스터야, 한국에. 미국에서 하여튼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얘네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네! 야, 바른데? 집 가서 디비 잘 거예요. 더러즈에서 일렉기타 보컬을 갖고 있는 우성입니다. 진짜 가깝네, 이거 괜찮아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94년생, 스물다섯 살, 재형, 재형입니다. 아, 바른데? 브러즈에서, 우와, 진짜 너무 코앞인데? 건반을 맡고 있는 도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드럼 치고 있는 하준입니다. 되게 어떻게 친근하게 약간 다가가서 좋은데. 모션도 안 발랐고. 맞아요, 머리도 다 눌렀고. 머리도 다 눌렀고. 평소보다 조금도 못생긴 얼굴로 다 같이 만나네요. 폴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 머리도 안 까먹습니다. 소금주에서 뵈요. 바꿔드릴까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그렇게. 더러즈. 예. 그, 당미의 아름다움과 가시의 강렬함이 공존하는 음악을 한다고 해서 더러즈인. 응, 아. 네, 알겠습니다. 모가서 사라지네. oh no. oh yeah. 한 번만 더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가볼게요. 많이 도전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다 같이 작사 작업합니다. 저희는 거의 24시간 같이 있어요. 네. 숙소도 같이 살고, 음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같이 있어가지고. 저희 밴드는 A플러스거든요. 소고기야. 1등급 밴드 더러즈. 맛있게 들어주세요, 저희 음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들 잘생겼어요. 짜잔. 짜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자켓 촬영을 합니다. 되게 도진이었는데 되게 안 추워 보이지만 엄청 추워가지고 제일 축복이 봤어요. 맞아요. 밀착 카메라. 새벽에 이렇게 촬영하니까 약간 느낌이 새로운데요. 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렌즈를 바로 쳐다보고 있을 때 눈 마주치는 느낌이 들까요? 붕붕붕. 꽃 향기를 맡으면. 오, 머리 색깔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어려워. 험한 게 비켜 나간다. 희망과 사랑까지 괜찮아서. 너무 추워서 저래요.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굿나는 렌즈, 잠을 잘 거 같은 이 느낌. 네, 마사지 해봐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출발! 저 이제 자켓 촬영 끝났어요. 네, 길고 긴 자켓 촬영. 12시간이 걸렸죠? 만나자! 자켓 촬영을 찍어 성공. 여러분, 마쳤습니다! 안녕! 안녕 할 일이 좀 많은데 1번 청소 2번은 밥 3번은 뭐 해야 되지? 2번은 밥 요즘은 또 네 선배님들 멀어지다라는 곡에 빠져가지고 맨날 듣고 있어요 거의 그냥 여기서 서핑하고 이 자리가 제 취미자리입니다 2번은 밥 2번은 밥 2번은 밥 2번은 밥 저희 이제 컴백 준비도 해야돼가지고 그 합주를 이제 해보려 합니다 오늘 스틱 기술 MTR 틀었어? 아니요 아직 방금 서울 사람 같았어요 오우 서울 말 잘 쓴 것 같네 멘탈 틀었어? 형이요? 저 친구 아 우성이 형이요? 아 있죠 형들 있죠 두진이 형도 있고 우성이 형도 있고 아니에요 형이라 생각 안 하잖아 숙소에서 많이 맞아요 와 저렇게 많이 맞는데 진짜 좀 때려야겠어 안 되겠어 이제 장난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사운드를 좀 맞춰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캘리포니아 라는 자작곡으로 사운드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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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